센터 공격 ... 빨리 얘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거지 나이스! 핫산 잡았다! 저..오케이..오케이 와 존나 영화같애 존나 재밌네 핫산이 꾸민일을 보자 이제 그렇지 잘 걸렸다 바로 이거야 섀도우! 네들이 존나 맘을 산다! 장군님 연결해 네! 그레이브즈 액션이다 어떻게 됐나?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기지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서둘러 오래 붙잡고 있진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전대원 마을 북쪽으로 이동한다 공격 빼기 알린다 아군이 길에서 멈췄다 전대원 뭔가 문제라도 있나? 섀도우 1 전방 주유소에서 뭔가 움직인다 카르텔일지도 몰래 목표 지정한다 확인 현장을 수색하지 움직일 준비해 태비 주유소 쪽 상황을 파악해 카르텔들 좀 보인다 네비 주유소에 OID를 설정해 확인 OID 설정 현장에 신원 미상 목표 다수 무기가 있는지 확인해 아군의 안전을 확보한다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기는 안 보인다 신원 미상 다수 주유소 남쪽 가게처럼 보이는데 확인 오버레이 ID 설정 적 병력이 보이나? 안 보인다 현장에 적을 찾을 수 없다 좋아 그럼 진행하자고 전대원 현장에 보이는 위협은 없다 이동해도 좋다 쉐도우 1 알겠다 이동한다 안전 확보하고 가는 거야 응 쉐도우 팀 지상팀이 움직인다 잘 업무해 어 길을 건너는 인원이 있다 저 새끼 뭐야 쉐도우 1 현장에 상황 발생 응 어이 쉐도우 1 현장에 상황 발생 쉐도우 1 현장에 상황 발생 어이 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들 안 쏘나네 쟤들 안 쏘나네 쟤들 안 쏘나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완료! 왜 먹어야지? 나 과일 먹고 싶어 여름icia우 발전에 사라졌고 우린 끈어내려는 걸 suas ethos 내일부터 전화한다 출라진, 쥬쇠해, 카르텔 다 안 돼 나의 핵을 맞은 어휴 제휴소 근처에 카르텔 다 쐈다 농들이 지금 제휴소로 이동한다 명중이다 좋아 주변에 더 없어 현장 확인해 아 몇 명 있네 현재 상황은? 하스는 멀쩡해 계속 질화 중이야 쟤들 무기만 믿고 나들 멍청할 새끼들 하스는 쏴 죽이고 싶다 박교퍼 쏘네 와 미친놈들 한 명도 살아서 못 간다 한 명도 살아서 못 간다 남서쪽에 적 병력이 있다 놈들 전부 처리해 명중이다 적 대공병력 파트 적 병력이 북동쪽으로 간다 양쪽으로 간다 적으로 간다 이정도양 보다 유전하는 미친놈 메뉴 이동 서비스 엔 자 유전하는 잘 쐈다 6 기 멈 네 학교 근처에 카로텔 와야야 아이고 이거 뭔 말이야? 그니까 밑에서 플레이어 미사일을 쏴서 헬기를 쏜거야 도망간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 어렵다 아이고 장갑차가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간다 헬기 없앴어 아 저기서 날라오는 미사일 저거 막는거야 스틱어 날린 놈 이쪽에 있었나? 아 아 아 아 아 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표 2. 도착했습니다. 영웅을 발견한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탈리에 적립할 필요가 없어진다, 탈리에 적립하여 아저씨의 탈리에 적립된다. 탈리에 적립한 품격을 넘어질 수있었다. 탈리에 적립한 품격은 없어졌다. 상호가 복잡한 품격은 없어졌다. 탈리에 적립한 품격은 없어졌다. 됐다 애들 다 헬기 태웠어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미션이었다 흐얽 전 이윰 먼저 자 잡았다 개새끼 교양 없는 무식한 놈들이 맞고 그럼 내가 미개한 영어로 얘기했지 시작부터 장난질하지 말자 하사하나 후두수건 장교를 이렇게 대하나 넌 그냥 괴로단체 앞잡일 뿐이야 내 눈엔 너도 그런 뭘 노리는 거야 소령 너흰 우리 땅에 미사일을 왜 들여왔지 네 엉덩이에 박아주려고 그래 어디 맘껏 짓거려봐 너희 땅이 불타는 걸 보면서도 그럴 수 있을까 넌 카르텔까지 끌어들였어 여기서 너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걸 날 고문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누구한테 미국 미사일을 얻었어 해간 이제 상관없어 미사일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해 어? 배고픈 친구들이 많은가 봐 어떻게 고기밥 좀 만들어볼까? 주둥이부터 사라져 인지를 이렇게 더러 불법이야 넌 전쟁 포로야 일하는 멕시코와 전쟁 안에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법을 어기고 나아대는 건 너희 족속들이지 지랄하네 넌 그 고로블라니가 얼마야 한 번은 부르지 마 장군님을 죽인 데가를 즐겨 될 거다 알로하칼데 아칼데 알로 무수하게 알로하칼데 알로하칼데 그래 나도 그러고 싶네 하지만 라스웨일이 맞아 증거가 없으면 풀어줄 수밖에 잘 지켜보자고 기껏 잡았는데 놓아주란 말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렇다네 안타깝지만 그렇다네 테이터가 스페인 해안에 통신탑을 거쳐갔다 놈이 거기에 누군가랑 연락하고 있었어 카르텔이 운영하는 양식장이 나왔다 미군의 미사일을 핫산이 누군가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그래서 그 미사일을 출처를 찾는 그런 작업이야 미군의 미사일을 드디어 그 미션 나오나? 아하! 킬링 슈트? holy fucking shit! 저 아줌마 총 잘 쏘나? 지금 진짜 튈라고 배타고 저기서 저격총 큰거 들고 저러고 있네 어? 아 어후 저격 뒤에 있는 저격이었네 우리가 클리어 괜찮다 맞춰 돌 잡았다 잘했어 이동하면서 현장 수색해 전방에 기동 순찰대로 지상군이 있다 확인해 가야지 뭐가 있는지 파악해보자고 놈들이 보입니다 가려드립니까? 그렇겠지 포복해서 돌아간다 놈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스파에 그냥 숨어있어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SNA 미션 내버려둬 골치 아파질 거다 계속 간다 가지 미군 미사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네의 척자가 있다 그래야 쇼당이 붙지 네 스파에 그냥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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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격 놈들 수가 많다 까지 우리 아줌마 브라보 여기는 왓초 지금 상황은? 풍력발전기 근처다 알겠다 전방에 숲 쪽으로 이동해 내가 최대한 업무워지 확인 대기해 동기 저 컨테이너 트럭 봤어 미사일 딱 들어가기 좋은 크기 저거를 우리가 안에서 싹 쓸어버리고 저 트럭을 쟁취해야지 길 밑으로 터널이나 통과하면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 알겠습니다 카르텔이랑 테라범이라 진짜 개판이네요 테라범만 해도 성가신데 이젠 카르텔까진 말썽이구만 도리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새 구역을 점거하고 폭력을 쓰는 게 똑같지 어린애들을 끌어들이긴 그만한 게 없어 풀이 길어서 은폐하기 좋겠어 조용히 진행한다 대게, 뭔가 있다, 접근 중 소규모 정찰대, 바로 전방이다 대게, 위치를 변경 중이다 오피, 대게, 위치가 있어 가아진 총 숨겨 가아진 큰일 날 뻔했다 놈들 경로를 생각해서 움직여 이동할 땐 천천히, 조용하게 움직여 알겠습니다 대인님 서둘면 들킬 거다 알겠습니다 대인님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대인님 괜찮습니까? 움직이지 마, 가까우니까 그런데 갑자기 급동이 마렵습니다 대인님, 어떻게 해야 되죠? 대인님! 자, 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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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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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어떻게 만약에? 밟으면 아야 할 것 같아 바로 쏴 죽겠지 자막대로 맛있게 발을 치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같은 팀 아니야? 아니아니 길리슈터가 진짜 보기 힘들어 포리랑 똑같은 색깔이네 하나 둘 셋 우리 데이님과 함께라면 진짜 든든합니다 우리 데이님과 함께도 없으니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박탐지기로 건물에 저기 있는지 확인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네 계속 간다 사주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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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중간에 자주듣을 가사 이거로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대휘님 심박탐지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휘님 이동하시죠 컨테이너 트럭이 안으로 들어갔다 컨테이너를 창고에 넣을지도 몰라 근처에 무장한 적이 많다 확인 어? 뭐야 케이트 마르카일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있습니까? 음... 따로 없어 상황에 맞는 걸 써야지 완전 특공대가 따로 있구만 난 좋아하는 무기가 있다 응 샷건이요 어... 샷건이라 근접전에서 저지력이 뛰어나지 장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 그렇게 빠삭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라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룰 줄은 알아 거의 다 왔다 여기 능선 만지라면 넘들 주요 건물이 보일 거야 크으 만약 여기 미사일이 있다면 내부에 있을 거다 풍요발전기를 따라서 간다 인산이 적군 중에 나가있어 좋아 이제 곧 주요 건물이 나올 거야 언덕 꼭대기에서 볼 수 있어 날씨가 더 높는다 안개가 짙고 시야가 좁다 갤리 슈트면 웬만해선 괜찮을 겁니다 주요 건물이 보인다 한시방향 400미터 풀숲에 자리잡아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야... 눈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확인 온 사방이 가로태리군 어우 워 앗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 이게 탄도악이라고 멀리 있는 적은 총알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야 포물선을 그리면서 세칸반 또 한 놈 잡았고 철해 옆에 mín은 내가 잡지 탄락차 세칸반 에? 아 오케이. 네 칸. 하나. 둘. 아 잠시만. 숨. 숲. 그렇지. 그렇지. 명중이다. 저격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구나. 저놈은 내가 잡지. 세 칸 봐. 잡았습니다. 명중이다. 저놈 혼자 있다. 두 칸. 두 칸 봐. 자 숨 쉬고. 훅. 좋았어. 알겠습니다. 대인님. 이쯤이면 될까요? 아직 아닙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대인님. 추렀다. 훅. 치렀다. 정신 차려 가지. 침착해 가지. 가르쳐 경비로 볼 수도 있다. 아 터칠 때까지 기다려. 같은. 2놈이 2놈을 볼 수 있다. 위치를 변경해서 한 번에 2놈을 노려. 우측이 샷 하라는 얘기야. 너가 한 번 해볼래? 응. 한 번 맞춰봐. 한 번 해보자. 내가 마우스 줄테니까 자리만 잡아줄게. 프라이스 말 잘 듣고 해. 응. 한 발에 두 발 엄청 멀리 가야될 것 같은데? 어 이정도면 될라나? 두 놈 못 잡는데 이러면 더 가야된다고? 한 명이 떨어져서 이제 셋시다 위치를 바꿔서 한 번에 두 놈을 노릴 수 있겠나? 아 각 충분히 나왔다 해볼까? 응 자 네 칸 머리를 노려 머리 걔는 머리 아니야 손이잖아 옆에 모자 쓴 놈 고개 숙이고 있잖아 여기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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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그렇지 여기를 맞춘 얘랑 같이 맞을 거 아니야 자 준비 준비 살짝 방금처럼 가운데로 갔을 때 머리를 노려 머리 네 칸 네 칸 위로 살짝 위로 그렇지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좀 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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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왔잖아 오케이 조금만 더 이동해 줄게 야 너무 좋다 그치? 이새끼가 가면은 갔을때 니가 준비되면 얘기해 내가 숨 쉬어줄게 실전이야 집중해 집중해 준비되면 얘기 세칸 세칸 어 빨리 싸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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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넣어야 돼 그렇지 자 지금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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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했어 김대휘 응 떨어져있는 놈놀이야 세컨 어젯 굿샷 놈을 잡았다 처리해 딴 놈은 내가 맞지 툭한 방 처리했습니다 좋아 잘했다 툭 툭 다른 두놈이 보고 있다 휴 한번에 두놈을 처리할 수 있겠나 아직 민간인이다 비무장이야 민간인들이 왜 여기 있는거죠 양식증 드문이겠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툭 존나 똥개훈련시키네 시볼새끼가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아니 이정도각이면은 존나 어 잠시만요 한 놈이 떨어져있다 침착해 가아즈 가르텔 경비가 볼수도 있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려 어 내가 손실 정렴다니 툭 툭 가르텔 처리 툭 툭 툭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나 잡자 이제 새끼 잡자니까 이 새끼야 이걸 잡자고? 먼저 쏴 아 뭐해 알까 알지 어디도 안는 팔고 있는걸 미안해 너무 화낸다 그치 아무런 실수하셔도 됐지 음 근데 우리 둘이 목숨 날렸으니까 의왁죽이네 누구처럼 흐흐흐흐흐흐 정지? 가아즈 건물 뒤편에서 그쪽으로 차량들이 접근한다 못 본 것 같군 계속 가 감사합니다 스프레스 뭐 있어? 넘들이 차에서 내린다 가만히 있으면 못보고 지나갈거야 뭐 아니면 처리하고 가도 돼 정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정갑을 착용했다 정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정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정갑을 착용했다 실제 포기했는 그는 코비A는 장갑을 착용했다 고장팀 Nyate 기대됩니다 잠시만요 아야야 아휴 아휴 시야가 확보가 되야지 그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iste taken 사망하자 용팩 이렇게 만났는데 적이 있었으니 아 씨발 장전을 안 했어 총이 안 나가서 장전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잡았는데 아 씨발이 안 돼서 내린다 가만히 있으면 못 보고 지나갈 거야 뭐 아니면 처리하고 가도 돼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대기 셋이 눈물 보고 있다 눈치챌 수 있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고생은 네가 나한테 뭐 알아주셔서 다행이네요 훈련으로 딱이지 지금 훈련 중인가 그렇긴 하죠 가즈 민간인이다 이제 생각하고 길 건너서 안으로 진입해도 될 거야 알겠습니다 이동합니다 루시 지천분tor 주의 건물 주변에 게이트들이 열렸다 루시 섬 루시 섬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확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 미사일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해 . . . . . . . . 방통구에 체력가스 체력가스였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확인 준비될다 체력가스 체력가스 체력탄 넣고 자리잡아야겠네 이거 포드야? 어휴 망고 체력가스였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확인 준비될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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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많이 나오잖아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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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간 видео 숨어! 아.. choos 초청 준비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밑에 한 놈 있구만 컨테이너 안을 확인해 가죠 와 확실히 가르쳐낼 기지가 많네요 찾았나? 마약이 존나게 많습니다 무기랑 마약 각종 자재도 있습니다 지금은 놈들 마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미사일이 여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다른 건물에선 무장순철 때가 접근 중이다 다섯 놈인 것 같다 심박탐지기를 사용해 손 기다린 저격총은 머리를 노려 다섯 놈인 것 같다 바로 수리, 바로 수리 으흠 세 차례 넷 다섯 선수를 잘하시네요 농담 좀 했습니다 대위님 작전 중인 농담을 해 둘 다 임무에 집중해 예 아가씨 아가씨 날 만만하게 봐서 좋을 거 없어 거긴 다 처리한 것 같군 지금 중요한 건 미사일이야 다음 건물을 확인해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재광창을 통해서 진입하거나 환풍구에 체력가스를 넣어서 놈들이 나오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브리처를 사용해도 좋다 가지 이번엔 브리처를 해볼까 이번엔 브리처를 해볼까 원하는 브리처를 기억하기도 해 제가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가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의 도움를 해 앞으로도 더욱 잘 만들면 그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뭐노? 그냥 저기 작성들 하자 건물들 확보에 가야지 내 앞에서 똥방귀 타니 터졌지 뭐야 불 끊으려 이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슬슬 빡치는데 이 새끼들 안되겠다 내가 멋있게 잡는거 보여줄게 으흐흐 양식장 건물 클리어 미사일이 들어갈만한 컨테이너는 안부입니다 나 좋은건지 나쁜건지 참 싹 다 뒤져 뭐든 찾아내줘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바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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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코트는 연어 덮밥을 먹고 양치를 안했다 그럼 어떻게 알았지? 정말 멋지고 가스 목소리 존나 멋있다 근데 대인님 대인님 장난이자 어떻게 하죠? 장난이예요 농담입니다 내 목소리 좀 비슷하다 맞지? 응 정찰을 저격하면 역시 대인님이 저격 정찰을 저격하면 역시 대인님이 저격 정찰을 저격하면 역시 대인님이 저격 윤가츠라고 불러줘 알았죠? 윤가츠 윤가츠?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먼저 카르텔부터 정리하고 들어간다 처리해 옆에 놓으면 내가 잡지 두 칸 되잖아 깔끔하고 까지 계속 경계해 단술 찰 때만 시체를 못 보게 해 어딜 잡는게 좋을까 한 놈이 떨어져 있다 두 칸 명칭다 잘 잡았어 하나 처리해 나머지 내가 잡는 떨어져 있는 놈 놀이 두 칸 봐 두 칸 좋아 저는 혼자 있다 두 칸 봐 두 칸 봐 이 새끼야 저 땐 거 같다 저 땐 거 같다 저 땐 거 같다 한 놈이 흥 저 땐 거 같다 저 땐 거 같다 저 땐 거 같다 무거웠으면 괜찮을것 등대 아래쪽으로 전쟁 여기서 뭐 하니 하아 또 제가 갑옥까 아하 하하하 원종장에서 자이자 경고 – 공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나 스페스나스 출신이라서 그래 러시아에서 근무한적 있어 스물네살때 아아 전범이야 아아 그거 아니야 아 예전에 제가 특공대 출신이여가지고 좀 잘 알죠 락셀도 제가 교육을 많이 했었던 편이었고 그런 쪽으로 많이 제가 좀 흫 흫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안에 지랄 그만하시고 집중하십쇼 형님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들을 모두 잡을 수 제게 별풍선을 주신다고 그건 먹어요 제발 저거 두어 제발 저거 두어 경북을 잡았다 경북을 잡았다 이 밑에 3명 있군요. 좋았어요. 이럴 땐 최루탄 만한 게 없죠. 던져요. 그대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답답하군요. 안 되겠어요. 성강술탄으로 해결하자. 주둥이로 까불다가. 주둥이로 너무 까불었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